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시장은 이미 카페 포화 상태인데요.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천호점을 훌쩍 넘어섰고 국내 대기업들 역시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페셜티 시장이 커지면서 이른바 패스트푸드 커피에서 스페셜티 커피로 트렌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상황 살펴봅니다. 네, 커피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호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 커피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최근에는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결은 인스턴트 커피, 두 번째 물결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입니다. 이제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커피 시장의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들까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커피를 내어놓고 있고요. 이에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전문 매장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새로운 커피 문화를 이끌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스턴트 커피만 먹던 시대에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위주로 가던 커피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더 고급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커피인가요? 뭔가 특별한 인증을 받은 커피입니까? 네, 스페셜티 커피란 미국 커피 품질협회에서 품질 채점 방식이 우수한 등급을 받은 원두로 만든 커피를 말합니다. 생산지나 품종, 결점도, 건조 과정 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로 만든 커피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스페셜티 커피는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 커피 시장 진출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유명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국내 진출을 또 선언했다고요? 네, 아마 파란병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업체가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을 설립한 지 약 5개월 만인 이달 초 내년 2, 4분기 내 1호점을 서울 성수동에 공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커피 브랜드 1호점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또는 서울 강남구 일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내 출점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국내에서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호점은 서울 성수동이 선택을 받았군요. 네, 이 커피 매장 1호점이 들어서 성수동은 최근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이 몰리면서 과거 창고와 수제와 공방 등이 리빈 편집 쇽, 레스토랑, 수제 맥주 펍 등 새롭게 리뉴얼돼 다양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커피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 주변에도 직접 로스팅하는 그런 커피 매장 하나만 딱 생겨도 주변 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은은한 커피 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역시 매장에서 원두 로스팅부터 판매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1호점인 성수점도 매장도 카페 건물 내에 로스터리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로스팅에서 고객 판매까지의 시간을 줄여서 커피 맛과 풍미가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 판매될 예정입니다. 바리스타 교육 시설도 갖춰서 숙련된 바리스타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동안 스페셜티 커피처럼 특별한 커피를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은 또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매장들과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만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브랜드는 2002년에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한 유명 핸드폰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알려졌는데요. 기다리는 커피라는 능력을 가진 만큼 다양성과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제품으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다. 그럼 판매하는 커피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48시간 이내 로스틱한 원드만을 사용하고요.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만을 판매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아층이 이미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다른 나라에는 이미 진출해 있는 것도 많죠? 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와 LA를 포함한 서부지역, 뉴욕, 워싱턴, 보스턴, 마이애미 등 56개 매장이 이미 있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에도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진출 국가로는 2015년에 매장을 낸 일본이 유일합니다. 아, 아직 여러 나라로 진출을 한 건 아니군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진출 국가로 우리 한국을 택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진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느리면 미학이나 아날로그적인 철학이 커피 수요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통할 수 있으리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뭐 일단 국내에서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런 철학이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의 일본 매장에 가면 그렇게 한국 사람들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SNS에서 일본, 도쿄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꼭 가야만 하는 명소로 여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파란병 로고 하나로 신드름을 일으켰던 이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일본 매장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많긴 많네요. 그러니까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내 진출을 노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아직은 국내에서 문을 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단 이 커피 브랜드 매장에서는 모든 메뉴를 주문과 동시에 언두를 벗고 직접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한 잔당 10여 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상 이 기다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또 점심시간 등 손님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유의미한 회전율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확실히 현재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여질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커피 브랜드의 미국 매장이나 일본 매장을 살펴보면 주로 서서 마실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과 함께 등받이가 없는 높은 이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커피 제조 방법과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아 역시 국내 카페 형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긴 우리는 편안한, 푹신한 쇼파 좋아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서 먹는 것보다는 또 앉아서 먹는 걸 선호하기도 하는데 과연 통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매장이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기업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브랜드는 가맹점 모집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위치한 50여 개 매장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진출 역시 일본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세 직영점 위주로 브랜드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규모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보면 이미 뭐 1,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들과는 또 다르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예상이 더 있습니까? 네, 인스턴트 커피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글로벌 식품 그룹이 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 글로벌 식품 그룹은 해당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지분 68%를 약 4억 2,50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요. 이 식품 그룹은 다양한 유통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카테고리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커피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CEO인 브라이언 미아는 지난해 열린 2017 서울 카페쇼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에서 강연을 맡았는데요. 이 강연에서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커피 업계에서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네. 이 스위시의 글로벌 식품 그룹은 이미 캔과 병, 음료 등을 제품한 판매 경험이 있는 만큼 RTD, 즉 레디 투 드링크 시장 동시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된 형태, 빨대가 꽂혀있는 컵커피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휴대 가능한 커피들을 RTD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느림의 미아기라고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그런 식으로 출시한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건가요?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포장 커피 제품과 차 브랜드의 판매권을 사들여서 원두와 그라운드 제품, RTD 제품 등으로 편리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커피 시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분명한 특징이 있고 또 다양한 카테고리의 동시 진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 1호점이 문을 연다면 과연 반응은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외국계 커피숍에 한국 진출이 잇따르는 요인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인데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커피공화국이라는 변신답게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커피 소비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커피를 9.3잔 이상을 마시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커피를 마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커피의 맛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67.6%, 가격 14.8%, 구매 편의성 8.9%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주일에 평균 9잔 이상이면 이거는 하루에 한 잔 이상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시장도 매년 커지는 추세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11조 7,397억 원으로 12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원 10년 전인 2007년 3조 원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원두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해 2위인 일본과 함께 순위권 안에 든 아시아 국가로 꼽혔습니다. 네. 이제는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이 한국 문화로 좀 정착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만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앞선 조사에서도 봤듯이 커피 맛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커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더불어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 카페쇼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커피와 차, 베이커리 등 식음료 산업을 아우르는 총 40개국 617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서울 카페쇼는 행사 기간 동안 약 1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 창업을 곱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 등으로 아주 붐볐습니다. 네. 이게 커피 수요도 늘고 그리고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국내 커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셜티 커피가 이른바 제3의 물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1세대인 인스턴트 커피와 2세대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과는 달리 표준화된 맛은 제향하고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제향하는 것이죠. 음.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도 이미 제3의 물결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미 수년 전부터 로스터리 카페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고요. 그런 카페에서는 커피 생산 지역과 재배법, 생산자의 이름, 유통과 로스팅 방법, 추출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제3의 물결은 스페셜티 커피나 드립커피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가격이 꽤 높아서 커피의 여자들만 찾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는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도 뛰어들면서 좀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경우에는 최근 커피 시장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0여 개의 리저브 전용 매장을 냈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단일 원산지에서 극수량만 재배돼 한정된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리저브 커피를 판매하는데요. 리저브 매장에서는 클러버, 블랙이글, 사이폰, 케맥스, 콜드브루 등 다양한 커피 추출 시스템을 이용해 각 커피에 풍부하고 독특한 풍미를 부과시켜서 최고의 커피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준 다른 커피 브랜드도 있습니까? 네. It comes from a good place라는 슬로건 하에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스페셜티 커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스페셜티 원두를 선정하고 충전된 바리스타를 통해 원두의 풍미와 맛을 차려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던 프랜차이즈 커피들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브랜드까지 진출을 선언한 만큼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커피 시장 자체를 당장 뒤집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색다른 커피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커피의 풍미를 느끼겠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세대 커피 시장에서 이제는 3세대 스페셜티 커피 시장으로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 시장에서 스페셜티 커피 바람이 불지 주목이 되네요. 자 오늘 조현우 기자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